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공입니다. 6강 보카 리얼 테스트 2번 들어가겠습니다. simple physics 단순한 물리학 단순한 물리학은 explain 3인칭 단수 처리였죠. 물리학이 설명해줘요. 왜 의문사 메이저리그의 피철, 투수, 3, have 가지는지 의주동 전체가 목적으로 쓰여진 간접관문이죠. 의주동 주의하시고요. 러브타임은 힘든 시간을 덴버에서 보내는지를 설명해준다. 콜로라드 루키스가 주호에요. 동격이죠. 보호로 쓰였는데 베이스드 근거한, 근거 되어지는 pp로 써야겠죠. 덴버의 위치되어진 콜로라드 루키스는 경기하는데 홈게임 그러면은 자기 구장에서의 게임을 as은 어디에서의 뜻이죠. 엘리베이션은 여기서는 고도 고도인데 of more than one mile 1마일 이상의 고도에서 above sea level은 해발 해발 위에 as mountain climber knows as는 몸을 하트시로 갔네요 그러면은 산악등반가 산악등반가들이 no 알듯이 the higher one goes one은 일반 주어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나오겠죠 the thinner 여기서도 빈칸 더 높이 올라가면 thin 되는거에요 the air pressure becomes 더 공기의 압력이 작아진다 요거를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배경주식으로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하늘에 떠다니듯이 공기 압력이 적은거에요 위로 올라가면 that is 즉 이란 뜻이죠 th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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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 밀도 of air 공기의 밀도 decrease 가 답이었습니다 감소해 밀도가 적어지니까 우리가 가벼워지는거에요 rapidly decrease increase 한다 빠르게 감소한다 자 빠르게 감사합니다 감 소 한다 자 with the more increasing 증가하는 latitude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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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션 경사 라고 쓸까요 고도라고 써니깐 높이라고 높이 높이에서 그래서 고도가 증가하는거와 함께 압력은 빨리 감소하는거에요 그래서 drag 이끌림 이끄는 힘인데 over air molecule on baseball 까지 자 하면은 분자 자 공기의 분자가 on 어디에 baseball 야구공에 이끄는 이끌림은 빈칸 less 더 적어지는데 자 in a mile high 자 1마일이 마일이 더 높은 덴버에서 자 then 어디보다 뉴욕시티 뉴욕보다 자 뉴욕은 어떤 도시에요 close to 해발에 가까운 해발에서 더 가까운 바다의 높이에서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주어 말하는데 홈런이 자 우드 플라이 동사원형 더 파덜드 빈칸 낼 수 있겠죠 더 멀리 날아가요 공기압력이 적으니까 자 덴버에서 then 어디 보다 at 양키 스테이리움 보다 양키는 뉴욕 양키즈죠 여기서는 해발에 가까운 데에요 자 맨맨의 피처들은 피처는 투수 들이 컴플레인해요 불평 하는데 불교 불평 하는데 자 that 접속사구요 그들의 커브볼들이 커브볼들이 공 던졌을때 공이 슉 날아가는거죠 don't dance 댄스를 안춘단 말은 움직임이 적단 말이죠 그러면 움직임이 적다 자 덴버에서 tha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해석하면 안되겠죠 움직임이 적은 이유 아이고 움직임이 적은 이유는 접속사 쓰구요 자 커브볼들이 are not effective 그것도 빈칸 낼 수 있겠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높은 공원에서 자 페나우는 서행사토 장소로 잡구요 where로 썼어요 여기 업법주의 자 어떤 장소 그곳에 자 공기가 주어 is thin 추격보호까지 완벽한 문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where 관계부사 써도 됩니다 띠는 공기가 별로 없는 곳에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압력이 작고 압력이 작다는 얘기는 뭐에요 커버볼이 안 먹힌단 말이야 압력이 커야지 막 휘청휘청 왔다갔다 하니까 과학자들은 figure 동사 알아냈다 자 알아냈다 어 계속 잘못 들어가네 알아냈다 잘했는데 대첩속사구요 자 thin air가 얇은 공기는 close a to be 유발시키는데 A 공들이 2 커브 커브 이게 휘다 아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았어요 커브되다 휘다 휘다 휘는데 about 25%가 적게에요 이것도 왜 공기의 마찰이 더 적으니까 in Denver 높은 도시니까 고도가 then in New York 보다 덴버에서 변화구는 거의 쓰기 힘들다는거죠 좀 더 내려가서 여기서 보시면 atmospheric pressure 하면은 뭐에요 대기압력이죠 대기압력이 어디에서 높아요 도표 못보시면 안되는데 자 밑에 해발이 낮으면 낮을수록 높고 슉 가다가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죠 그러니까 Denver 같은 도시에서는 뭐에요 압력이 작으니까 변화구가 공을 슉 이 공을 던졌을 때 공기의 압력이 작으니까 이렇게 춤추더라고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요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글에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에 따른 공기저항력 차이의 영향을 받는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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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에 따른 공기저항력 차이의 영향을 받는 야구